자 그러면 이제 그 김두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그러니까 이제 서자인데 서자인데 큰아들이에요 자 역시 김두한의 호는 의송이구요 김두한도 호가 있어요 의송이에요 1918년 5월 15일생 1972년 11월 21일에 사망했어요 50대에 죽어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원래 집안이 안동김씨라서 유학자 출신이었고 그 나중에 대종교로 개종하거든요 김좌진 장군은 근데 김두한 전 의원은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제 어릴때 그 만의 스님의 인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그 좀 약간 절에 좀 자주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말년에는 불교를 믿었다고 해요 학력은 서울교동 보통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리고 김두한 전 의원이 1972년에 사망할 때의 당시에는 신민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으로는요 이재희씨가 있었고 김부미씨가 있었고 그리고 김순옥씨가 있었고 박정희씨가 있었는데요 김순옥씨라는 부인의 경우는요 김울동씨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아들로는 김경민씨 김주택씨 김현성씨 김범상씨가 있고 딸로는 김울동 전 국회의원 겸 배우 김울동씨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채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손자로 송일국씨가 있고 그리고 딸외손자로는 삼둥이 그 유명한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가 있죠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 어쨌든 그래서 김두한 전 의원의 이력으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때는 건달로 활동했고 그리고 조직폭력배 제1세대 오야붕 출신으로 그 정치강패를 거쳐서 전쟁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어쨌든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걸쳐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근데 김두한이라는 인물의 인기는요 이미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든지 아니면 왕초 아니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야인시대 뭐 무풍지대 등 여러 미디어 창작물에서 많이 인기가 됐고요 그 근데 야인시대에서는 좀 약간 방향이 좀 틀어져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미화를 시켜요 그 일본패에게 팔려가 몸파리로 연명하는 조선인 여자를 구해주고 뭐 다른 주먹패나 일제행포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는 독립운동가로 요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을 쓰는 독립운동인 거야 그래서 아빠하고 방식이 다를 뿐 나름대로 일본과 싸웠다고 극중 의붓엄마인 오씨나 후견인인 최동열 기자가 직접 언급하는 등 뭐 이런 미화된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드라마 제목이 야인시대니까 근데 뭐 이건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실제로 김두한 의원은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챙길 것만 챙기는 그런 현실주의자 거기에 딱 주먹게 해서 좀 알아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제 부역행위까지 했던 기록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부친은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됐지만요 그리고 그 일제 때 나름 주먹 주먹질을 하면서 뭐 일제에 저항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독립유공자 서운도 검토는 됐었지만 그 문제는 그 그냥 질이 더 나쁜 깡패하고 싸운 거고 항행깡패라고 자랑스러워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독립운동과는 별 관계가 없는 활동이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서운은 무산인이 되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운 건 뭔지 알아요 한국을 빛낸 빛명의 위인들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 그 사절 사절에 이술과 심수네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이라고 해서 이름이 당당하게 거론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정계의 임무는 자유당으로 입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울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는 원래는 그때는 민주공화당이 입당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면서 자유당을 탈퇴했고 야랑인사가 되었었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일 수교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에요 왜냐면 김두한 전 의원은 독립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본인을 굉장히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직을 상실당하고 수감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 오물투척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생활까지 했으니 뭐 그런 약간 야당 쪽의 협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두한이 창작물의 소재로 많이 쓰였다는 게 좀 아이러니에요 좀 아이러니 하구요 근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거는 아들이야 그거는 호적상의 얘기에요 그거는 호적상의 얘기고 그 뭐 21세기 실점에서 보면 김두한 의원의 활동이 딱히 그렇게 독립유공자 서운으로 지적을 할 만한 건덕지는 없어요 그 다만 이게 드라마로 많이 다뤄지는거는 빨갱이들하고 싸웠고 뭐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웠고 그 뭐냐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저항한 세력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 방송시간 글쎄요 오늘 컨텐츠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행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좀 다뤄볼 만한 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칠일인명사전이나 칠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의한 목록에 일단 김두한 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역을 한 건 맞는데 칠일은 아닌 거야 칠일인명사전에서도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로 노역을 한 부역을 한 사람들하고 칠일판은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제의 징역이나 아니면 이제 징병을 피해서 부역한 사람들이 이제 제외된 거죠 그 징병을 피해서 부역한 사람들 징병을 피한 거거든 김두한은 음 어쨌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비식급 전범 판정을 받은 조선인의 경우는 일본의 전쟁 책임 전가 행위에 따른 피해자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음 어쨌든 그리고 그 돌 김용옥 스님이 1990년 신동화에 기고를 했었어요 김두한은 김자진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만 김울동 시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기록이고요 그 돌 김용옥의 기고문 자체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가면 정기간행물실에 가면 있어요 그렇고요 그 김용옥 스님이 쓴 글은 개성 출신 고아가 거짓말했다 정도 썼고요 근데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 시나리오 원안을 썼던 사람이 문제는 돌 김용옥이에요 음 뭐 어쨌든 근데 관련 내용 공식적으로 아들이 맞아요 음 본가가 인정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이제 김두한 전 의원이 약간 본인의 좀 허세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아 김울동씨 닮았다고요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배우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3명이에요 오숙근씨가 정실부인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동지로서 결혼한 사람이 나혜국씨가 있고요 그리고 김두한 전 의원의 엄마는 김개월씨예요 음 그리고 나혜국씨 사이에서 김철환씨하고 김석출씨를 낳은거에요 음 어쨌든 그렇고 그 그 그 진두한 전 의원이 1918년생이고 1930년대 내외의 일제시대의 여러 언론에 의해서 김자진의 아들이란 이유로 계속 언급이 돼요 그 김자진 장군의 이게 암살된 이후로 이제 나혜국 여사가 이때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 경찰이 감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그 뭐냐. 김좌진 장군의 정실부인 오숙근 씨하고 나일국 여사 그리고 김두한 전 의원 사이의 왕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안동 김 씨 가문이 김두한 전 의원을 안동 김 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오숙근 씨하고 나일국 씨는요. 나일국 씨의 자녀인 김석철 씨하고 김찬아 씨를 그리고 김두한 의원까지 같이 김좌진 장군의 호적에 올려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일본 경찰서에도 당연히 김좌진의 자녀로 기록해서 요주의 인물이 됐기 때문에 김두한 전 의원은 일제시대 때 경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범석 장군이나 김구 전 주석도 김두한 전 의원을 김좌진의 아들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구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이미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김좌진의 아들이다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던 시대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호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해방 이후에는 인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미 오피셜이 된거야. 그리고 당시 그 시대에 인정했던 당시 인물들은 다 현재는 살아있지 않구요. 자, 뭐 그렇다고 해요. 그 김두한 회고록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김울동씨가 나중에 정치활동을 해요. 김울동씨가 나중에 정치활동을 하구요. 그리고 김울동씨의 아들, 김울동씨가 배우활동을 했었고, 그 김울동씨의 아들 송일국씨도 배우활동을 하고, 그리고 송일국씨의 새 아들인 대한민국 만세의 이 세 형제가 이제 2019년에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 김두한 전 의원의 후손은 되게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김울동씨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이었구요. 물론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뿌리로 봐야죠. 음, 네. 삼둥이들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마 2010, 2012년에 태어났을걸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 맞을걸? 음. 근데 현재 김좌진 장군의 손자, 손녀들도 그 교과서를 놓고 편히 지금 갈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래서 김울동씨는 그 새누리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지금 당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김울동씨의 이복동생인 김경민씨는 이 새누리당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손이 많아지면요. 그 한 집안에서도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정치적인 색깔은요.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 좀 일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당 지지자가 다른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은 중립이에요. 뭐 그렇고요. 하여간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김두한 전 의원은 초등학교 밖에 못 다녔지만요. 그 뭐냐. 나름 머리는 좀 좋았다 그래요. 뭐냐. 그 이제 김두한 일당이 심형을 저격할 때 그 미행을 할 때요. 딱 그 종로구하고 중구의 그 경계선인 광교 있죠. 거기서 딱 저격을 한 거야. 광교에서 쏴버려가지고 안 되겠어. 쏍시다 하는 거. 광교에서 저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구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 어디가 담당구역인지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제 정치 깡패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재도 사형을 당했고 임하수도 사형을 당했어요. 자 근데 김두한 같은 경우는 그 김좌진의 아들 그리고 반공청년단이라는 조직이 활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계속 살아남아요. 다만 이제 김두한 전 의원의 정치적인 운은 좀 없었어요. 아니 이제 스크립트가 너무 많으니까 화면으로 띄워놓고 보는 거죠. 오늘 분량이 꽤 많으니까. 그 김두한 전 의원이 이제 처음에 자유당으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자유당으로 출마를 했었고 뭐 그리고 공화당 활동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자유당이 있었을 때도 그 약간 그런 그 메이저 주류는 아니었어요. 메이저 주류는 그 이기붕 쪽이었고 이기붕한테 그 뭐냐 지역구 자리 뺏겼죠. 그리고 야인이 됐었죠. 그런 정도로 자유당에서는 그 메이저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친박 성향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름 반 독재 투쟁을 했던 인물인 거죠. 진짜 야인이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 중간에 낙선했던 시기에는. 그리고 그 김두한 전 의원은요. 2선 의원이에요. 2선 의원이고 그 2선 의원인데 3선은 못해요. 3선의 전 의원은요. 4선의 전 의원은요. 4선의 전 의원은요. 4선의 전 의원은요.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 좀 살아남았으면 재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재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다만 그 전에 이미 사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그렇게 좀 정성을 들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김울동씨도 김두한 전 의원이 죽었을 때 딱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회고를 해요. 근데 그 김울동씨는 김두한 전 의원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김울동씨가 김두한 전 의원을 용서했다는 이유는요. 국가 유공자 연금을 받거든요. 김두한 전 의원은. 김자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연금을 계속 기부를 했던 거야. 그래서 김울동씨는 그때서야 아빠를 용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두한 전 의원은요. 뭐 그래 드라마에서는 뭐 드라마는 드라마고요. 그 드라마는 드라마고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 이력을 했던 거는요. 한국전쟁 끝나고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이때는 무소속이었어요. 이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종로 을에서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때 잠깐 자유당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자유당에서 얼마 있지 않아 나왔고요. 1958년 그래서 자유당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때 원래는 그 어떤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기붕한테 뺏겼어요.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요. 1958년 총선 때는 노동당 출신으로 출마를 해요. 노동당 소속으로 그 출마를 하는데 2등으로 낙선을 해요. 자 그 다음 1960년 1960년 그 제5대 총선 때는 그 충남 홍성에서 자기의 이제 본가죠. 본가인 홍성에서 출마를 했는데 역시 무소속으로 낙선을 해요. 자 그리고 1965년 1965년 이때는요. 그 재보궐선거를 출마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한국 독립당 출신으로 이제 서울 용산구에서 재보궐을 출마를 하는데 이제 용산구면 거기죠. 그 용산 그 뭐냐 노동자 파업 그 뭐냐 진압하던 그 현장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 다음에 1967년 제 7대 총선에서 이때는 그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때 신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에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재개를 못하고 그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이제 김구한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로 그 나누는 계속 출마했던 목적 정치활동 간단하죠. 정치활동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엔 정치활동 하려면 출마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 여기서 다시 보기를 좀 나누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제가 잠깐 좀 그 제가 칼로리 좀 보충할 것 좀 갖고